오는 2022년 경기도에서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여성 기본 생리용품 지원 지역도 늘어나는데요. 지역화폐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소비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최창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정규성 씨. 지난달부터 다달이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정규성 씨의 경우 가구 단위로 따지면 월 15만 원이 됩니다. 농업의 공기적 가치 인정해주는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한 지구를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도 농민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현재 6개 시군에서 내년엔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 생리용품 지원이 새해부터 18개 시군으로 늘어납니다. 지원금도 커져서 한 달에 12,000원의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등을 사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가구를 돕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수원과 용인 등 8개 시군 내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해산비 등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 수리비를 지원하고 인권 모니터단 1,000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기치유TV 최창순입니다.